자, 유라한테 전화 좀 해 보게. 아, 멋있는 거고 보고 안 되겠어, 도저히.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짜증내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야, 어디야? 빨리 와, 야.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어디야? 나 추워. 미안해요, 오빠.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오빠 지금 다 왔어요. 야, 비를 그치는가, 그럼. 빨리 와.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어. 아, 상남자 하시네.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네요. 길머리 남자 어디 갔어? 우주 데스타님 어디 가셨나? 어디 갔지? 아, 붙였다고 많이 갔어. 그러니까요. 춥네. 우윳빛깔 김희철. 사랑해요, 김희철. 사랑해요, 김희철. 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반가워요. 누나, 오랜만.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내가 누나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동안이야. 누나라고 하지 마. 누나라고 하지 마.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야, 이봐. 야, 이봐. 이 자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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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자식 나.